햇볕 좋은 경상남도 밀양시. 밀양의 꾸짚뽕 소녀. 귀농 1년차 새내기 열혈농부 수진 씨의 이야기. 알았다, 알았다. 기다려봐. 알았어, 알았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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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 붙는다. 아니, 순순히 따라오면 될 낀데. 왜 이를 버틴기나 몰라? 아빠 올해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린 것 같은데 내가 많은 역할을 했지요? 네? 왜 많이 했다, 해줘. 몰라요. 여기가 좋다. 친구도 있고 엄마, 아빠도 있고. 그리고 또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. 그녀의 우당탕탕 꾸짚뽕 정복기가 방송됩니다. 그녀의 우당탕탕 꾸짚뽕 정복기가. HENTER. 감사합니다.